크리스탈 크리스탈 코브 스테이트 파킹롯인데요 지금 아침 8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킹롯을 쳤네요 오늘 하이킹하려고 하는 코스는 레드 트레일 리치를 해가지고 보로 리치 트레일을 거쳐 출발지까지 서클로 한바퀴 돌려고 합니다 크리스탈 코브 스테이트 파킹롯 그리스로 완지 크리스탈 코브 스테이트 파킹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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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r American flag. Thank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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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